그러면은 어떤 게임입니까? 자, 이번 게임은 초성 보고 몸으로 말해요 입니다. 아, 안타고. 2, 어, 바로 해. 후닥거리. 파도! 발전! 어, 뭐야? 아...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. 하지만 할게. 자, 준비됐습니다. I can do it! 자, 갑니다. You can do it, 광희. 준비! 시작! 어? 이거 어떡해. 여러분. 이거 맞힐 수 있을까? 뭐야. 뭐야, 이거. 야, 이거 이거. 이거 잘 설명했네. 아, 어떻게 이거 나와. 치마 입었다! 뭅. 뭐야? 이거 잘했어 잘했어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뭔지 알겠다 잘하 야 누가 잘했다 와 대박이다 너무 어려웠어 제시가 처음인데 가봐 할 수 있어 유큰대회 뭐? 언니 모르나봐 쟤 몰라 쟤 몰라 잠깐 잠깐 자 기대돼 했어 했어 2 아 야 이거 나가도 되나? 이거 나가도 돼? 인사해 봐 인사해 봐 가만히 있어 인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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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졌어 그만해 그만해 아니 뭐하는거야 생각이 안 돼 아니 왜 이게 맞지 맞잖아 일단 맞힐게 맞아 제시야 잘못 맞힐 아니야? 야 너 어떻게 설명했어?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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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유 이걸 보고 어떻게 우유를 알어? 우유 어떻게 알어? 나 못해 나 못해 컴온 컴온 야 나 그래 주변 어떤거? 알아서 생각해서 5초 안에 전달하는 게임 그게 뭐예요? 도우를 말하기 이거 뭐야 이거 뽕뽕뽕 아아아 뭐야 뭐야 어 이거 잘했어 잘했어 잘하 야 잘했다 너무 어려운거 하지마요 뒤돌아야 돼요 딱 분들은 자 준비 컴온 제시 시작 자 이게 뭐야 예쓰 우유 예쓰 우유 우유 예쓰 댄스. 뭐야? 아이, 진짜 씨, 파티. 아이, 진짜 씨, 파티. 우리 맨날 그때는 파티 플랫폼. 너 진짜 첫 애인데 고생이 많은데. 나 벌써 피곤해 보여. 피곤해 보여. 뭐가 피곤해? 뭐가 피곤해? 파티가 이게 뭐야. 이거지. 나는 파티 갈 때 이렇게 가. 아, 이렇게.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. 준비. 시작. 잠깐만. 아, 아. 기대돼. 제 씨 잘못 알았어요. 노. 아, 그건. 맞아. 그건 돼. 응, 응. 리본? 야! 맞아, 맞아. 민석 씨 리본을 리본. 민석, 너 나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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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도 했어. 누나도 했어. 내가. 형군데. 안 돼. 반직, 노. 아우, 기대돼. 아우, 기대돼. 나라가 맨 처음으로. 와, 내가 못 가. 아니, 입으로 하면 안 돼, 채연 씨. 민석아, 입으로 하면 안 돼. 따라하는 겁니다, 정말. 따라하는 게 아니라고, 이분. 따라하는 게 아니라고, 이분. 내가 너를 이렇게 몰라한 거라고. 너, 또 진리냐? 나 누나 따라했다니까? 너, 또 진리냐? 나 누나 따라했다니까? 아, 또 진리냐? 너, 또 진리냐? 너, 또 진리냐? 아니, 근데. 제 씨하고. 민석이하고 원래 알던 사이야? 몰라. 이리 와. 빨리. 아, 제 씨가 진짜 민석이를 쥐 잡듯이 하네, 쥐 잡듯이. 배. 배는 집으로 잡아야죠. 뭘, 뭘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